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이 권력을 지면 한국에서 어떤 사회적 실험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유심히 보는 분들은 소수일 것이고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사람은 대부분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그때야 앗뜨거하니까 특히 소설가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좀 좌편앙적인 그런 시각을 많이 갖거든요. 그래서 소설가나 시인들 가운데서도 우파적 세계관이 확고한 사람은 상당히 소중한 자산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조선일보의 글을 쓰는 김규나 소설가. 이 소설가의 글은 조금 막갈이 있지 않습니까? 김규나의 소설 같은 세상, 격차 없는 세상은 오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하면서 조지옥의 동물농장을 소개했네요. 동무들, 우리 돼지들이 이기심이나 특권의식에서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상당수는 사실 우유와 사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유와 사과라는 것은 권력자들만 맛볼 수 있는 굉장히 귀한 것을 뜻하는 겁니다. 제 자신도 우유와 사과를 싫어합니다. 동무들, 농장의 모든 관리와 조직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밤낮으로 여러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항상 좌파 인사들이 이야기할 때 국민을 위하여 노력한다고 그렇게 하죠. 실상을 여러분들 좌익 세상이라는 것은 자기들끼리끼리끼리 해먹는 세상인 거죠. 그렇게 국민들 속이는 거지 않습니까? 동물농장이나 현실세계나 꼭 같은 거죠. 우리는 밤낮으로 여러분의 복지를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유를 마시고 사과를 먹는 것도 바로 여러분을 위했습니다. 우리 돼지들이 임무를 다하지 못하면 존스가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존스가 돌아올 것이 틀림없습니다. 조지오일의 동물농장. 우리가 항상 세상을 볼 때 망각하지 해야 되는 것은 권력자든 평신민들 간에 인간 본성에서 변경할 수 없는 고정된 것은 철두철미하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인간의 대부분의 본성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을 쟁취해 가지고 뭔가를 뭡니까 사회를 평등하게 하겠다. 그렇게 여러분들 노력하는 사람들은 10중 8구 뭡니까 99.9%가 뭡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대중이나 민중을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항상 당하는 겁니다. 외모와 재능과 환경의 차이는 개인의 힘이자 사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본능적으로 사람이 평등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학창시절에 공부한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꼭 같이 공부하더라도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고 공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뭐 그렇게 근엄한 철학을 동원할 필요 없이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꼭 같은 기회를 주더라도 본인이 갖고 있는 돈을 100배로 불리는 사람도 있고 뭡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돈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차이를 줄이려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격차 없는 세상은 오지 않는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소설가가 이렇게 내놓고 이야기하기는 참 쉽지 않다는 거죠. 확고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야당은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는 기본 사회를 만들겠다고 한다. 재선 그 지역 주민에서 분기별로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했다. 여당도 격차해서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다양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인들은 본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마치 용수처를 오래 눌러놨지만 원래의 조선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좌파가 집근하게 되면 다음번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온갖 종류에 검증되지 않는 쌈팍한 사회주의 아이디어를 전부 다 실험하겠죠. 이재명 씨와 권력을 지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기본 사회를 지향합니다. 기본 사회는 기본 주거 기본 소득 기본 금융 기본 의료 기본 교육 기본 육아 기본 타가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래 완전히 말아먹겠죠. 다 같이 잘 사는 사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네요. 책임으로 인심을 쓸 뿐 자기 주머니를 틀어서 국민과 나누는 것도 아니면 똑같이 잘 살자는 외침은 국군에게서 배고픈 동료들을 지켜낼 힘이 필요하다며 자기들만 우유와 사과를 먹겠다는 돼지들의 뻔뻔한 변명과 무엇이 다를까.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쏟는 겁니다. 쏘김수에 넘어간 대가를 당대에 치르게 되는 것이고 후대까지 치르게 되는 거죠. 지금 북조선 인민들이 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뭐 지금 수십 년째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냥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좌파들은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감은 이슬을 가지고 사람들 속에서 다 같이 잘 살 수 있다. 다 같이 어떻게 잘 살 겁니까 다 같이 잘 살 수 없는 거죠. 꼭 같이 공부하더라도 뭡니까 한 시간에 100점 맞는 사람도 있고 뭐죠. 10시간 하더라도 50점밖에 못 맞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 다 잘 살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익과 좌익의 진짜 우익과 좌익의 차이인 거죠. 차이를 없앨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그 사람들은 선전선동도구로 삼는 겁니다. 차별 없는 사회를 바라지만 더 심화된 불평등 속에 살게 된 동물농장처럼 모두가 잘 사는 사회란 권력증을 제외한 일반인은 점점 더 못 사는 사회가 되고 감시와 억압 속에서 누구도 행복할 수 없는 사회로 귀결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삼성의 전공이 대표되는 아주 똑부러지게 생긴 여러분들 김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하고 싶었던 분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vip 다 전화해가 뭡니까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더 심해지는 겁니다. 평등한 사회란 것은 그냥 계급이 완전히 고차가 되는 겁니다. 구소련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 겁니다. 속아서 그렇게가 여러분들 나라가 어리워지게 되는 거죠. 이런 건 참 귀한 겁니다. 왜 소설을 많이 쓰면 많이 뺐딱해집니다. 시를 많이 쓰면 많이 뺐딱해지죠. 그래 지식인들이 여러분들 좌파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설가가 내놓고 뭐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쉽지 않은 거죠. 본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그래야 자신을 어렵지 않게 하고 세상을 어렵게 하지 않는 거죠. 이 본능이 존재하는 본능을 외면할 때 그때가 좌익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ai시 않게 물어봤습니다. 좌우익이 어떻게 다릅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좌파와 우파는 인간 능력에 대한 관점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똘똘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파는 개인의 능력 차이를 자연스러운 그 당연한 걸 받아들이고 좌파는 개인의 능력이라는 것은 사회구조나 정책을 통해서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사회가 되는 겁니다. 어제 여러분들 보니까 제가 발칸 반도의 그런 독일 공영방송 방송을 보니까 여러분들 이름 들어보신 그 유고슬라비아, 티토, 소덴과 겔벨하고 티토식 사회주의를 여러분들 지향했지 않습니까. 1945년대에 그 권력을 지었는데 60년대면 벌써 뭐죠. 체제의 비효율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더군요. 70대 중반은 많은 젊은이들이 외국으로 나가가지고 외국에 송금하는 돈이 체제를 유지하는데 그러니까 사회주의라는 게 45년, 55년, 60년이니까 15년 되니까 그의 비효율이 모든 공장은 근로자 소유고 근로자들의 공동으로 결정한다. 공동으로 결정하는 게 임금을 막 같이 올리는 겁니다. 태득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가장 간단한 겁니다. 사람의 격차. 저는 무자비할 정도로 인간은 차이가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아무리 가난을 없애려고 해도 가난을 없앨 수 없는 겁니다. 가난을 극복하려면 개인이 자활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활의지조차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 본성을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보장합니다. 우파는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고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지만 좌파는 인간 본성 개조 가능하다. 반복적이고 집단적인 학습을 통해서 인간 본성이 개조 가능하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야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걸 20세기 100년 동안 온갖 종류의 실험을 다 거친데 지금도 이렇게 이런 꿈을 꾸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을 다시 역주행시키겠다고 하니까 한마디로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식하면 대책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간 본성이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인간 본성이 어떻게 이런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을 시켜서 변경할 수 있고 사회적 조건을 개선해서 변경시켜서 천만입니다. 미국 같은 그런 특유한 나라에서도 홈리스들이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많고 마약 때문에 문제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우파는 그래서 개인이 책임을 지는 쪽으로 많이 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좌파들은 국가 권력을 계속 비대해 가지고 돈을 나눠주면 만사 오케이 고 뭡니까 신세계가 열린다 그렇게 천만의 뭡니까. 그걸 100년 동안 실험해서 다 봤는데 지금 뭐가 기본 사회를 하겠다. 기본 소득을 주겠다. 정신 나가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공부들 좀 해라 공부. 공부에서 남주나 이야기죠. 공부를 해야 직접 해보면서 치르는 비용을 줄일 거 아니야. 공부들을 왜 안 하냐 공부들을. 의로문제면 의로문제를 공부를 하면 여러분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아 좋은 것 같아 감각 가슴이 울렁울렁하다 기분이 좋다 이렇게 하니까 다 홀라당 여러분들 다 쏘아 가지고 자식들하고 여러분들 센 고생을 할 거 아닙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